자, 2강 시작합니다. 1강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배웠네요. 2강에서는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배우고 곱하기, 뭐를 곱하나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죠? 산출, 세액.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과세, 표준. 우리가 총론에서 다 배웠어요. 항상 반복한다. 과세, 표준이 뭐다? 법조문이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를 얘기한다? 금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가액으로 결정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종, 가, 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럼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땅을 갖고 있다, 상가를 갖고 있다, 아파트를 갖고 있다. 정부가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보내주죠. 어떤 가격으로? 공식가격으로. 그래서 재산세 대상은 다섯 개다. 토, 건, 주, 선왕.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래서 재산세는 개인에게도 고지서를 보내고 법인에게도 보내겠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 정부가 결정한 가액. 시가표준액 기준이에요. 시가표준액 기준이다. 그럼 토지와 주택은 공식가격을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하죠? 건축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고 그래서 정부는 이 공식가격을 매년 올리잖아요. 그럼 공식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산세 대부분이 누가 내는 거다? 서민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공식가격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넘만히 나와. 그래서 토지건축물, 주택은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여덟 글자예요. 공정하게 시정시장가액을 반영한 비율을 곱하겠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비율을 올리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비율을 내리겠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결국은 뭐다? 공식가격을 내려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제5절 176 제1안의 시가표준액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오른쪽. 박스 나왔잖아요. 박스.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 하면 안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70%예요. 공식가격에 70% 갖고 계산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의 주택은 서민들이 사니까 60%. 이 70%, 60%를 8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토지건축물, 주택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 이거는 법 내용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범위까지 비율을 써라. 그럼 시행령에서 현재 시행령에서 적용되는 비율은 오른쪽 몇 프로? 100분의 70. 그리고 주택은 법에서 100분의 40부터 80까지 적용하라. 시행되는 시행령은 주택은 몇 프로? 60%.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아파트 공시가격에 60%가 뭐다? 과세표준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이야. 5억이 과세표준이 아니죠? 몇 프로? 60% 그럼 5억에 60%면 얼마가 되나요? 4억. 이해가 과세표준이에요. 5억 갖고 계산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율을 써서 공시가격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절대로 비율을 안 써. 이 두 녀석은 뭐다? 요예의 절반 수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낮게 발표하니까 더 낮추면 안 되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쓰는 것은 세 가지만 쓰는 거예요. 부동산만, 토지건축물, 주택만. 그래서 시가표준의 공시가격 시세의 몇 프로예요? 시세의 70, 80% 수준이잖아요. 그러나 동네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 어떤 동네는 50%도 있고 공시가격이 어떤 동네는 70%도 있고 어떤 동네는 60%도 있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을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 90%까지.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개인, 법인 구분 없이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가격을 내려줘야죠. 무슨 비율을 쓴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쓴다. 그 뜻이에요. 게다가 결론이 오른쪽 나왔잖아. 박스 제일 아래. 재산시만 보라고요.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과세 기준을 연재, 뭐 기준이다? 시가표준의.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뭐를 쓴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입이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절대로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이런 거 안 써요? 정부 결정이니까 시가표준의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이제 세율. 재산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초과, 누진 세율과 무슨 세율? 차 등 비례 세율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약자가 뭐다? 비누야, 비누. 법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누진 세율을 곱할 수도 있고, 비례 세율도 곱한다. 그래서 이거는 법에서 비율을 정하죠? 법에서 비율을 정한 거를 지방에서는 무슨 세율로 나누어 쓴다? 표준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뭐다? 중과 세율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뭐를 알아야 된다? 표준 세율. 자, 178쪽. 거기 딱 정리돼 있죠? 이용 상황에 따라 차 등 비례 세율과 누진 세율을 사용한다. 법에서 만들어. 이거를 지방에서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표준 세율. 그래서 표준 세율은 뭐다? 조정이 가능한 탄력 세율을 얘기한다. 그래서 표준 세율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전국은 표준 세율이 똑같아요. 왜 다르면 지역 차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탄력 세율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가감만 세율은 계속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매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틀려요. 내년은 내년 가서 결정하겠다. 이거지. 해당 연도만. 그리고 이 탄력 세율, 표준 세율은 불가피할 때만 적용하겠죠? 어떨 때?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예 등이 발생으로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적게 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조례.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에요. 그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세율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토지. 우리가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나요? 분리과세.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과세했죠? 세율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합산이잖아, 합산. 시군구에 있는 땅을 합산한다. 왜 합산할까요? 합산하면 토지가액이 높아지죠? 높여서 세율도 높이겠다. 그래서 합산하니까 과세표준에 뭐를 곱한다? 초과누진세율.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예요. 종합합산. 토지가액을 어떻게 한다? 모두 합친다. 왜 합쳐? 법의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과정은 단계만 알면 돼. 몇 단계로 돼 있다? 3단계. 항상 초과누진은 단계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5천만 원까지 1,000분의 2. 가운데는 1,000분의 3. 마지막은 1,000분의 5. 이렇게 과세표준이 증가될 때마다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이게 초과누진이다.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합친다. 그래서 초과누진세율은 합산나는 토지에 쓴다. 중요한 거는 몇 단계다? 3단계.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다? 별도 합산한다. 또 나왔죠? 토지가액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산내서 뭐를 곱하겠다? 초과누진. 역시 몇 단계만 알면 된다? 기초는 3단계. 중요한 거는 시험자에 가서 토지가액을 구분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합산. 더한다 이거죠. 넘어가면 역시 꼭대기 180페이지. 3단계로 나와 있죠? 과세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세율도 증가되는 거예요.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4까지 꼭대기 3단계로 돼 있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합산하는 토지는 누진세율을 곱한다. 자, 그다음은 이제 뭐가 있다? 분리과세. 분리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낮은 세율, 높은 세율. 그래서 분리과세는 따로따로 분리과세한다. 합산을 안 한다. 왜? 법에 비례세율로 돼 있으므로. 그래서 비례세율은 뭐다? 합산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하나. 세금이 똑같아. 비례세율이니까. 그래서 박스. 자, 농지는 전답과수원이에요. 농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가장 낮은 세율 몇 프로? 0.07% 그래서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분리로 결정되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0.07% 1,000분의 0.7%. 그래서 밑줄 그은 거 토지가액을 과표로 해서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1억짜리도 0.07%, 2억짜리도 0.07%, 3억짜리도 0.07%, 따로따로 계산하나 합산하나 똑같아구요. 그러니까 뭐다? 비례세율을 쓴다. 그 다음 공장용지. 오염을 배출하죠. 생산 목적. 그래도 공장용지가 분리로 결정되면 오염 등을 배출함으로 약간 높아. 1,000분의 2. 즉 0.2%.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치자납. 사치는 무조건 몇 프로다? 세금 폭탄이야. 4%.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세금이 덜 나와요.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치는 4%. 다 대부분 1% 밑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치는 사치풍족지를 1년에 4%. 10년만 내면 공시가격에 40%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4%. 그래서 이해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고 한다? 차 등 비례세율. 물건의 종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일정하게 차 등 비례세율. 단계가 없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다? 건축물. 토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한다. 비례세율만 씁니다.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몇 프로? 0.25%. 1,000분의 2.5% 일반 건축물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0.25%. 자, 여러분들 학원 건물이다. 상가 건물이다. 세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억이야. 100억. 그럼 100억의 세율을 곱하면 안 되죠? 100억의 몇 프로? 70%.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100억의 70%면 70%가 과세표준이야. 아, 70억이. 공시가격이 얼마? 100억. 세율 곱하면 안 되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계산하면 70억의 몇 프로를 곱한다? 0.25%. 1,000분의 2.5% 건축물. 자, 2번은 뭐다? 건축물이 사치야. 사치성 부동산은 세금 폭탄 무조건 4%. 사치는 무조건 4%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다? 시지역이야. 시지역이 주거지역 안에 뭐를 얘기한다? 공장, 건축물이야. 토지하면 틀려요. 지금 건축물 배우고 있어요. 토지는 아까 유료 간다고요. 그럼 이해는 뭐다? 주거지역 안에 공장 건축물이죠? 오염을 배출하니까 세금을 조금 많이 걷어. 그럼 기준은 뭐야? 0,25의 2배를 걷어. 0,25의 2배는 매년 몇 프로다? 0.5. 그래서 시험은 천분비로. 천분의 5. 3번, 천분의 5의 5의 5 포인트는 뭐다? 시, 시, 시. 딱 포인트.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이 들어서면 안 되죠? 오염 등을 배출하니까 일반 세율의 2배를 곱한다. 이 뜻이 뭐다? 0,25의 2배다. 0.5% 역시 비례세율이네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주택이야. 오른쪽 별 딱 붙여요. 그래서 세법에서 주택은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죠. 주거용 건축물이다. 근데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으로 바뀌어서 세금 폭탄 몇 프로?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갑니다.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최저 몇 프로? 0.1에서 최대 0.4. 이외는 3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그래서 181쪽 별장은 무조건 과세 표준의 뭐다? 4%의 4% 사치는 2번 별장 이외의 주택은 초과 누진이다. 우리의 아파트도 이 세율을 계산합니다. 이해로 그래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초과 누진은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공평과세를 위해서 집값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곱해야죠. 집값이 낮으면 뭐다? 낮은 세율을 곱하는 게 공평하죠. 모두 다 똑같이 곱하면 일률적으로 곱하면 형평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도 초과 누진 세율로 계산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재산세에서 별장만 4% 그럼 고급주택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고급주택도 이렇게 들어가. 별장만 4%예요 법주문이.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과 고급주택은 4% 다 틀려. 별장만.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에는 뭐다? 종부세로 넘어가야 돼. 종합부동산세를 배우겠죠. 나중에 이제 별장은 4% 재산세에서 끝나고 이제 모든 주택은 이제 부자세 종부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 풀 때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뭐 빼고 별장 빼고 그래서 초과 누진은 항상 뭐를 기억하라? 단계를 기억하라. 기초는 4단계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지건축물 주택 끝났네요. 세율은 뭐다? 초과 누진 세율과 비례 세율을 쓴다. 그럼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 세율을 쓰는 것은 몇 가지야? 세 가지. 하나는 뭐다? 종합합산 토지가액을 합쳐 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다? 별장을 뺀 뭐다? 모든 주택 우리의 주택 고급주택 포함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재산세 세율 구조에서 초과 누진 세율을 쓰는 거를 찾아라. 세 가지의 세 개 나머지는 일정하게 곱하는 보다. 비례 세율을 쓴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비누라고 했어요. 비누 물건의 종류에 따라 쓴다. 그럼 누진 세율은 몇 가지만 쓴다? 세 가지 나머지는 전부 일정하게 곱하는 비례 세율이다. 이렇게 해서 2강은 뭐를 배웠다?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기초를 배웠어요. 그 다음 넘어가죠. 넘어가면 183페이지가 딱 정리됐잖아요. 표가 오른쪽 183쪽 토지 종합합산 누진 세율이죠. 3단계 별도 합산 누진 세율 몇 단계? 3단계 그리고 농지나 공장용지나 사치는 비례 세율을 쓰잖아. 가장 중요한 건 주택이다. 별 딱 붙여 별장만 4% 나머지는 초과 누진이에요. 몇 단계로 돼 있다. 가운데 4단계 그 다음 건축물 우리의 건축물은 0.25% 1,000분의 2 2.5 근데 C 엔드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은 2배 0.5% 1,000분의 5 근데 사치성 건축물은 뭐다? 사치는 세금 폭탄 4% 이렇게 해서 세율 문제 풀 때 토지 주택 건축물을 비교해야 돼요. 딱 보니까 누진 세율을 쓰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개 위에 위에 종합합산 동그라미 두 번째 별도합산 동그라미 세 번째 주택 뭐 빼고? 별장을 뺀 모든 주택 우리의 주택도 누진 세율로 계산해.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죠.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뭐다? 고지서를 봐요. 아 초과 누진 세율이 딱 표가 나와 있어. 4단계로 그래서 재산세는 여러분들 고지서를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점수가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